12년 3월 1일 3일 정신 이어받아 민주건설 완수하자 새나라 건설의 힘찬 구호와 더불어 올해 3일절이 밝았습니다. 이날라 서울운동장에서는 선보의 요인과 33인 유가족 그리고 주환 외교사절을 비롯해서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승대한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기념사 속에서 국민들의 보다 더한 애국심을 촉구하면서 오늘 42회 3일절은 우리 국민에게 3일 정신을 재확인하는 날이며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결심과 용기를 강조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고 번영을 성취하는 길이 새 공화국의 국민과 정부가 밟고 나갈 길이며 이 나라의 남북통인을 촉구하는 길이며 또한 순국선열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는 배입니다. 그리고 장면 국무총리는 3일 정신으로 뭉쳐서 새나라 건설에 매진하자는 요지의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이러한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많은 통일 방안을 내세워 이를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경제제일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국민경제 향상의 근본이 되는 모든 비정상적 경제 요인의 현실화를 단행하고 이달부터 방대한 규모의 국토개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난만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난관이 어떻게 크고 또 어떻게 험련할지라도 우리가 3.21운동과 4.19혁명에서 보여준 그 패기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임한되면 머지않아 삼천리 금수강산은 다시 통일되어 온 민족의 기름진 안식처가 되고 일터가 될 것을 나는 국회의 힘으로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 1시 서울시내 파고다공원 팔각당에서는 33인 중 작고한 31위의 선영에 대한 합동주도식이 거행됐는데 42년 전 이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정제용공기 다시 그것을 읽음으로써 그날의 감격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서울시내에서는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가장행렬이 벌어졌는데 특히 영화배우들의 행진이 이체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오후 2시에 경기도 안양 뒷산에서는 국토건설 사업의 시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작업법으로 단장한 윤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요인들과 유섬 당국자 등 여러 인사가 참석해서 간단한 식을 올린 다음 헐벗은 이강산에 나무를 심을 것을 시범하는 가운데 극우적인 국토건설 사업의 막을 올렸습니다. nä 1983고 영화받은 이루데기 ppen 감사합니다.